미국은 다양한 여행지와 명소가 있는 광활한 국가입니다. 기아의 여행 계획을 도와드리고 미국에서 꼭 방문해야 할 일부 목적지를 제안해드리겠습니다. 뉴욕시 뉴욕시는 미국을 여행하는 모든 사람이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문화적 명소, 역사적인 랜드마크,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결합된 번화한 대도시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는 센트럴 파크 방문을 놓치지 마세요. 그랜드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은 미국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놀라운 자연의 경이로움 중 하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가파른 측면 협곡을 흐르는 콜로라도 강이 270마일 이상 흐르고 있습니다. 협곡 바다까지 하이킹을 하거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숨막히는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헬리콥터 투어를 놓치지 마세요. 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는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나이트라이프 및 카지노로 유명한 활기차고 흥미로운 도시입니다. 벨라지오 분수, 네온 박물관, 태양의 서커스, 쇼를 놓치지 마세요. 워싱턴 DC,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이며 상징적인 랜드마크와 유적지로 유명합니다. 내셔널 몰, 백악관 또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방문을 놓치지 마십시오.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서부 해안에 위치한 매력적이고 그림같은 도시입니다. 언덕이 많은 거리, 역사적 영소, 문화 명소로 유명합니다. 골든 게이트 브릿지, 말카트라스 아일랜드 또는 피셔먼즈 워프 방문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안에 불과하지만 미국에는 탐험할 수 있는 다른 멋진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